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낮 동안은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현재 아침에는 꽤 쌀쌀합니다. 광주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 차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1.7도, 담양이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 14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5미터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일교차 크겠고요. 토요일에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